누구나 다 그럴싸한 플랜을 가지고 있지 카벨한테 한방 맞기 전에 누구나 다 그럴싸한 플랜을 가지고 있죠 물론 완전 처맞기 전까진 일단 주방 클리어 아 들어가 확실히 그게 좋네요 2층 이거 어디서 그걸 해야 되지? 여기는 어디서 그걸 해야 되지? 그냥 뛰어넘고 가죠 뭐 응 응 여기 잡는 나랑 뛰어 그럼 한 명이 탑을 봐줘야 되는데 괜찮아요 확실히 이번 오퍼레이터 헬스로 인해서 팀 밸런싱이 어느 정도 맞긴 맞아 애들이 잘해요 저번 보다보니까 자기가 팀 밸런싱이라니까 응 탑 좀 보고 가야돼요 여긴 누가 깨부성겨 그니까 앞에 있구만 이미 앞에 카베이라 오른쪽 탑 클리어 오 chron겨очь 여기 오른쪽 카베이라 안녕 얘들아 아 시 개 아프네 들어가봐요 에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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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에코 루야님 그걸 내려놔요 불가 lastly killer 루나님 그거 내려놔요 아 루나님이 아니구나? 누구지? 나요 형님 있어요 아아 그럼 요한님이 설치해요 설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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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뒤! 내 뒤에다 설치해봐요 맨 끝에다가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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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아 풀렸어 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에코 때문에 풀렸었어요 나 쏘지마 나 그거 저격폭격 설치했으니까 나 쏘요 이제 내가 이러고 있으면 돼 이러고 있으면 돼 내가 그냥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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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죽이지 마요 그냥 오그나운 것만 두 개 다 죽이지 마요 하나 그거 페이지하도록 놔둬봐 내가 그거 설치했거든요? 이것도 토 하나 한번 보자 어 뭐야 뭐야 아 나 죽었다 나도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지금 해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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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요 지금 해요 아 저거 봐 아 저런